대한민국이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윤석열이 부끄럽다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고 MBC 기자 징계를 시사한 대통령실에 대해 언론계가 한 목소리로 비판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제 언론단체들의 비판 성명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MBC 전용기 탑승 배제를 비판하는 동시에 잠정 중단한 도어 스태핑을 재개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언론계 주요 매체인 공영방송 MBC 기자에 대해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이 매일 진행하던 약식 기자회견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동아시아 국장인 세드릭 알비안이는 선출된 최고 대표 대통령라고 하더라도 어떤 언론이 보도할 수 있는지 어떤 질문이 적합한지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언론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공익을 위해 어려운 질문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기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찬사를 받았던 기자들과의 도어 스태핑을 복원하라며 이는 언론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제기자연맹 또한 비슷한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수호해야 할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역사를 갖고 있다. 고 평가한 뒤 윤 대통령의 MBC 공세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언론은 언론의 자유를 정당하게 옹호했고 연맹은 언론 접근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협박과 검열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마다 언론 자유지수를 평가하는 국경없는 기자회가 직접적으로 이번 문제를 거론한 것을 두고 올해 우리나라 언론 자유지수 점수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국경없는 기자회 언론 자유지수에서 70위까지 떨어지는 처참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2018년 43위, 2019년 41위, 2020년, 2021년 42위로 아시아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해 왔습니다. 내년에 공개될 윤석열 언론 자유지수가 얼마나 될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